저희가 아직 말레이시아에 와서 현지 음식을 맛보진 못했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미고랭이라는 음식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은데 오늘 스케줄이 끝나고 한번 먹고싶네요 어... 나시고랭? 나시고랭? 맞아요? 네 그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나시고랭을 먹어보고 싶어요 와 오케이 나시고랭과 미고랭 지금 저희 샌디 들려드릴게요 네 아.. 우리 샌디 들려도 들을 때 샌디 들려도 하죠 오케이 첫번째 날 촬영하는 서울에서 랭을 보러 왔어요 불러주시고요 샌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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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발끼란 보여 베이베 너발빔 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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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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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